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시청자분의 요청인데요. 로미언니, 매력만능설에 빠진 여자들에 관해서도 방송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매력에 대해 알려주는 여초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 여자들이 진짜 답이 없어요. 저는 남녀간의 결혼은 로미언니가 말하신 것처럼 총점이 비슷한 남녀가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은수저 정도이고 제 남편도 은수저 정도 됩니다. 다른 조건도 서로 비슷하고요. 저는 결혼 전에 남자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등가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 여자들과 그 외의 여자들은 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영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남자 집안이 천억대 부자, 남자 직업은 의사는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매력에는 외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뚱뚱하거나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밝고 활기차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직업 상관없음, 자기의 본능에 솔직하고 남자에 집착하지 않으며 감정적이지 않고 남자의 지위나 경제력에 대해 알게 되어도 놀라지 않고 아 그러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으니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하거나 여자가 경제력이 있는 그런 결혼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저는 저런 사고 방식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저 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는 남자에게 여친을 찬 이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콧수염 때문에 정이 떨어져서 안 만났다는 남자도 봤습니다. 그만큼 남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중 외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커뮤니티 여자들과 일부 여자들은 매력만 넘치면 외모도 나이도 다 커버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매력에 대해서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야 돈을 벌기 위해 매력이 최고다. 매력만 있으면 할머니가 돼도 연한함 꼬실 수 있다. 카페 서빙만 해도 부자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여자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유부녀로서 참 한심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부는 20대면 그나마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보다 이해를 하는데요. 40이 가까운 여자들이 매력 타령을 하며 허상을 꿈꾸는 걸 보고 있으니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은수저의 비슷한 남자분과 결혼을 하신 유부녀가 봤을 때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너무 객관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여자끼리 우리들끼리 매력 있다. 잘 될 거다. 충분히 너는 가치가 있다. 좋은 남자 만날 거다. 이렇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정을 나눈다고 해서 그게 서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정말 실전에서 남자 앞에서도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되게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여자분들이 많다. 물론 미혼 남자분들 중에서도 메타인지가 부족한 분들이 있죠. 근데 차이점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현재 자기의 상태, 남자끼리의 서열, 사회에서의 내 위치가 남자로서의 내 매력과도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하니까요. 그리고 남자끼리는 여자들처럼 위로해주고 서로 우쭈쭈해주고 이런 문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라는 게 어느 정도 하기가 수월한데 여자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되게 어렵고 멘탈이 약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로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버렸을 때 그거를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40이 가까운 여자들이 매력 타령을 하면서 허상을 꿈꾸는 걸 보고 있으니 한심해 보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생각난 게 그런 여성 커뮤니티, 연애 조언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여자분이 자기 일에 대해서 되게 좀 칭찬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런 커뮤니티에는 여자분들이 나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벌써 나이가 33이다, 35이다, 아니면 40대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자분들은 내가 밀리는 기분이 들고 좀 우울하고 그런데 그 글을 쓰신 여자분은 아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나는 30대 중반이지만 36살 정도?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고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면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매를 탄탄하게 하고 다니면 잘나가는 그런 남자들, 괜찮은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대시를 한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심지어 자기의 사진을 첨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글만 읽으면 그 여자분이 뭔가 일반인, 인플루언서급 그런 외모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을 봤을 때는 일단 몸매가 너무 깡마른 스타일이고 그렇다고 가슴이나 엉덩이가 볼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마르고 그냥 운동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몸매에다가 얼굴도 제가 봤을 때는 못생겼고 솔직히 그냥 자기 나이대로 보이거든요. 옷도 나름대로 차려입고 드레스도 입고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긴 했지만 너무 깡마른 몸매에 그러다 보니 얼굴이 살짝 해골상에 동안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30대로 누가 봐도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사진을 몇 장을 올렸다는 거는 본인의 이미지 속에는 진심으로 자기가 예쁘고 관리가 잘 된 그래서 30대이지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구나 이거를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어요. 여자분들 30대 중반, 후반 아니 40대라도 노처녀이든 이혼녀이든 어디를 나가면 항상 남자분들의 대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 나이 때까지 아직 결혼을 못했냐는 거죠. 본인의 말대로 그렇게 관리가 잘 돼 있고 남자들이 대시를 하고 뭐 높게 보는 그런 여자라면 늦어도 30대 중반에는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 싱글인 상태로 남아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대시하고 썸을 탔던 그 괜찮은 남자들은 대체 어디를 가 있는 건가 이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자들은 일단 주변 동성 여자들한테 뭐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남자들에게도 예쁘다는 말을 듣잖아요.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남자 입장에서 나랑 어떻게 한번 그냥 해보려고 플러스 매너상 당연히 예쁘다, 동안이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나를 보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남자가 입 밖으로 나한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동성도 나를 예쁘다고 하고 남자들도 나를 예쁘다, 매력적이다 피부가 너무 좋다 이런 말만 내 귀에는 들리잖아요. 그렇게 5년, 10년 이상 쌓이다 보면 진짜로 허상을 꿈꾸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로 그냥 40대를 향해서 직행하고 있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초에서 말하는 매력은 외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부터 말이 안 되죠. 뚱뚱하거나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저 밝고 활기차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직업 상관없다. 연애할 때는 직업 상관없을 수 있는데 결혼할 때는 여자도 직업이 매우 중요하죠. 자기 본능에 솔직하고 남자에 집착하지 않으며 남자의 지위나 경제력에 대해 알게 되어도 놀라지 않고 아 그러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자입니다. 이런 게 요즘 여자들의 여성상 판타지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도 이런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레틱 그것도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도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서아리 씨라는 여자분이고 이분이 딱 이런 캐릭터예요. 거기서도 재벌급의 남자가 이 여자한테 계속 꽂혀가지고 들이대고 사귀자고 하는데도 쿨하게 집착을 하지 않거든요. 남자 집안이 천억대 부자 남자 직업은 의사를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집안이 천억대 부자 아니 뭐 100억 이상인 집안 직업이 의사인 미혼 남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극소수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부자나 의사분들은 이미 기혼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기혼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미혼 남자들 중에서 집안이 아주 몇백억 이상 부자이거나 직업이 의사급인 그런 남자들은 극소수이고 끼리끼리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데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때 내가 그 중에 한 명의 여자였다고 해서 이 남자가 나를 동급으로 봐서 내 매력에 빠져서 나를 만나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급이 안 맞지만 이런 남자들을 한두 번 만나본 나름대로 얼굴이 좀 반반한 그런 여자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썰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통의 여자분들이 듣기에는 아 이런 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누가 남자친구한테 명품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인증을 올리면 그러면 받은 사람은 사실 한 명인데 그 사진을 본 여자들은 수십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의 머릿속에는 저 여자도 저렇게 받았는데 나라고 안 될 건 없다. 하고 희망회로를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끼리는 서로 수준을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다. 어떤 공동체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나도 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초 커뮤니티를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 물론 빠진 분들은 답이 없고 여자가 자기 객관화를 하려면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낯선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해서 평가를 받고 결혼정보업체의 상담을 받아서 그 상담사에게 객관적으로 나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내가 소개받을 수 있는 남자의 그런 부류가 어떤 쪽인지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는 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현상인 거예요. 좋은 남자, 잘난 남자 만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고 나이만 점점 들어가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여자로서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존감 올려치기를 서로서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력만능설에 빠진 여자들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속력이 강해지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